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녀를 붙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10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하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별들이 내는 우주의 거대한 하모니입니다 휘선 바가버라 목사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8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급속도로 회전할 때에는 소리를 바라는 법이니 하나님의 그 손 끝에서 회전 운동하는 무수한 별과 별 사이에는 엄청난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소리는 시끄러운 굉음이 아니고 조화 속에 함께 노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기 3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주는 수천억의 교양악이오 대주제의 악기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 38장 7절 보세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별들이 하나님의 지위에 따라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또 10편 19편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것은 히브리어 나바의 사역형이죠 분출하다 쏟아내다 샘솟드하다 용소숨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낮에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찬양하며 그 영광을 모두 분출하듯이 쏟아내면서 연이 오는 낮에게 빠짐없이 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주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의하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 대한 모든 우주의 운행도 정해놓으셨고 밤에 대한 모든 우주의 운행도 정해놓으셨습니다 10편 136편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달로 또 별들로 밤을 주관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 보세요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1월 성신도 분정하셨다는 것 이 분정하시다는 것은 히브리어 할라크로 할당하다 배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온 우주를 각기 자기 자리에 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배정하신 다음에 조화롭게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끔 하신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초당 460m로 자전을 하죠 또 초당 30km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또 그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공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주를 붙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죠 이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통해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붙으시며라는 헬라어 페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탱하다 관리하다는 뜻을 가진 페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을 거두고 가신다면 전 우주의 질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탈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고는 헬라어 파레르 코마이 파레르 코마이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주 만물이 제자리에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궤도를 빗나가게 하셔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게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유의 궤도를 하나님께서 또 조종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손에서 보존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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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